한화이글스 야구 경기에서 흉기를 휘둘리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23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한화이글스 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창에 다음 경기에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제 한화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한화이글스의 승리에 스포츠 토토 베이팅을 했으나 이글스가 경기에서 지자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